능애버섯 채취해서 온 것을 가게에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렇게 특상 상품을 분리작업을 하면서 밑에 하단치도 지금 손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% 국내산이죠 지금 유고 같은 경우 손질하는 것은 완전 특상입니다 상태 너무 좋아요 지금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이는요 조금 살짝 만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좀 오래 많은 양을 만질 때는요 항상 장갑을 꼭 끼셔야 돼요 이게 독소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해 가지고 뭐 살에 막 쓸린 것처럼 좀 따끔거리고 얼굴 막 코 같은데 만들면은 물집 생기듯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가급적이면은 맨손으로 안 만지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아우 능미 저희가 지금 몇 명 하면서 이제 저희는 원앙매입니다 원앙매 동매는 각자 원앙매는요 한 거 같이 n분의 1로 나누거든요 이거는 저의 오늘 배당금입니다 배당금 또 열심히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cent제 감사합니다.